우리는 누구? 지저스 커뮤니타스 샬롬 여름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총단 총순장 김요한 부총순장 주도훈입니다 앞으로 4박 5일의 수련회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름 수련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다렸어 다시 만난 우리 드디어 함께 모인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올해 여름 수련회 주제는 지저스 커뮤니타스입니다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루어진 지저스 커뮤니타스 진정한 예수님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만난 순장님에게도 수고하시는 간사님들께도 활짝 웃으며 인사해보아요 샬롬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여름 수련회 리포터로 섬기게 된 김주현 순장 박찬향 순장입니다 전국 각지의 순장님들이 이곳 무주의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저 원래 CCC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번 3학년에 들어오게 되어서 불태우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태우려고? 여름 수련회! 수! 수지요 꿈 높다! 여기가 지저스 커뮤니타스? 얘들아 여수 가자! 와! 올려줄! 혼자 혼자 둘이 여태여태 쉬여태 전북의 가루여태 지저스 커뮤니타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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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와! 집회장으로 이동할 때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요 다치지 않도록 슬리퍼나 샌들보다는 운동화 신기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거 알고 있죠? 분리수거도 필수! 아이야! 할 땐 진달래 진료실로 고고고! 주야! 실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진달래 연쇄기도실로 오세요 어?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사라진 내 물건은 진행본부 유스타운에서 찾아보세요 이외의 다른 정보는 모바일 핸드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나 밥 좀 먹고 올게 같이 가자 나 산책하고 올게 같이 가자 나 쓰레기 좀 버리러 갈게 같이 가자 아니 왜 모든 걸 함께하려고 해? 너 티야? 어! 나 탓스야! 수련의 사용설명서 인사법 두 팔로 큰 원을 그리며 기를 모은다 양팔을 모으며 티를 만든다 앞사람을 향해 너 티야? 너 티야? 라고 외친다 반대로 원을 그리며 티를 만든다 어! 나 탓스야! 어! 나 탓스야! 라고 대답한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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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 탓! 어느새 첫째 날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수련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윤기남 특파원 네! 윤기남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름수련회장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 지구에 수많은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우선 속보입니다 여름수련회에 공주들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공의로운 주의 나라 공주지구에서 온 공주들인데요 쉿! 공주에게 집중! 저도 공주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제주지구 현수막도 있습니다 제주지구 출신으로서 알려드리는 제라진의 뜻은 최고! 라는 건데요 저도 제주 방언을 할 줄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수련이 온 줄도 모르고 우즐라이크 헤이러 탑 1 보도척 원덜라이크 커뮤니타스 동네 사람 네! 오늘의 보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저스 커뮤니타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